이청혜 작가의 여수 이야기 케이가 물갈키 이야기를 했다. 그는 바닷가 출신이었는데 사람의 손발이 물갈키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아마도 무슨 책을 읽은 모양이었다. 그는 유독 신이 나서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열 손가락 사이를 벌렸다 오므렸다 했다. 그 모습이 어린 아이 같고 천진스러웠다. 인류가 바다 생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손발이 물갈키의 흔적이라는 얘기를 듣자 내 손가락도 저릿저릿해졌다. 이게 물갈키의 흔적이라고? 나도 손을 앞으로 내밀고 케이를 따라 손가락 사이를 벌렸다 오므렸다 했다. 공기의 질감이 간질간질 만져지는 것 같았다. 다른 이들도 모두 손을 내밀고 손가락 사이를 벌렸다 오므렸다 했다. 우리는 깔깔깔 웃었다. 강사가 도착했다. 수련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지금 뇌호흡이란 걸 배우고 있었다. 강사의 제시대로 준비운동을 하고 가부자를 틀고 앉았다. 우리는 모두 중년이 넘어있었고 대개 평탄치 않은 과거들을 지니고 있었다. 자기 정신을 훈련해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이런데 찾아왔는지도 몰랐다. 우리 몸속에는 기운이 있어요. 우주의 기운과 몸 안의 기운이 통할 수 있도록 몸을 완전히 이한시키고 백회의 정신을 집중해보세요. 자, 코로 숨을 들이쉽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나는 두 손을 무릎에 얹고 눈을 감았다. 온몸을 이완시키기 위해 어깨와 팔다리에 힘을 빼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정량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지요. 맑은 에너지를 이용해 뇌를 구석구석 씻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자, 느껴보세요. 강사가 톤을 죽이고 소곤소곤 속삭였다.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면 억제 아니면 표출이에요. 억제는 내면을 향하고 표출은 외면을 향합니다. 작용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지요. 콜록콜록 누군가의 기침이 터졌다. 강사의 음성이 그쳤고 고요함이 깨졌다. 기침이 멎은 다음 강사가 다시 부드럽게 분위기를 잡았다. 심호흡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합니다. 백회에서 가슴을 거쳐 단전까지 에너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후우 하고 숨을 내쉽니다. 머리에 정체되어 있던 낡은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억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 에너지가 실린 채 감정적 기억으로 뇌 속에 저장됩니다. 강사의 음성은 졸졸졸 흘러가는 물소리 같았다. 졸음이 왔다. 물은 계속 흘러갔다. 의식 깊숙이 묻힌 에너지는 당연히 분출구를 찾습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있으면 마음의 표면으로 튀어나와 애써 유지하고 있던 평화를 깨뜨려요. 우리 자신의 몸을 공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신경질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고 나선 죄의식을 느끼고 스스로를 책망하지요. 표출은 억제보다는 낫지만 그 또한 문제가 있어요. 일정한 크기의 힘이 한쪽 방향으로 작용하면 역시 같은 힘이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정말 잠이 들었다. 잠깐이긴 하지만 깜박 의식을 잃은 것이다. 깨어나니 머리가 맑았다. 동료들은 이미 뇌해로를 그리고 있었다. 나도 뒤늦게 검지를 펴고 지그재그로 허공에 뇌해로를 그렸다. 그걸 그리면 뇌 속에 복잡한 생각과 감정이 정돈되고 안정된 상태가 된다고 했다. 특히 격한 감정에서 헤어나오기 힘들 때 해보라고 강사가 권했지만 나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련이 끝났다. 잘돼요? 신발을 신으면서 제이가 물었다. 정말 내가 시킬까요? S가 끼어들었다. 난 강사의 음성이 듣기 좋아서 와요. 물 흐르듯 졸졸졸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잠이 와서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나는 정말 강사의 음성 때문에 이 수련에 오는 것 같다. 물 흐르듯 유연한 그 음성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밤새 못 잤던 잠이 오는 듯하고 마음이 안정되었다. 물갈기 얘기가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손가락을 폈다 오므렸다 하곤 했다. 개구리의 발도 떠오르고 오리의 발도 떠올랐다. 개구리나 맹꽁이, 두꺼비, 도록룡은 양서류인데 물갈 땅에서 모두 생활한다는 뜻에서 양서류라고 이름 붙였다는 것을 요즘에야 알았다. 양서류는 아기 적에는 물에서 아가미로 숨을 쉬다가 성장하면 땅 위에 올라와 폐와 피부로 숨을 쉰다고 했고 3억 5천만 년 전인가 어류에서 진화해 최초로 육지 생활에 적응한 척추 동물이라고 했다. 아주 재미있었던 건 저명한 고생물학자가 양서류가 인류의 조상이라며 그 증거로 딸꾹질을 꼽았다는 점이다. 딸꾹질은 폐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횡경막이 뭔가로 자극을 받아 경련, 근육이 갑자기 수축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때 급작스럽게 숨을 한 번 들이마시게 되며 성문이 닫히기 직전 딸 소리가 나고 0.035초쯤 뒤 성문이 기도 윗부분을 닫아 숨이 멎었을 때 꾹 소리가 난다는 것이다.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도 양수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딸꾹질을 해서 기도를 일부 막는다고 한다. 이것은 양서류가 성장 과정 중 아가미로 들어온 물이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성문을 닫아 숨구멍을 감싸는 것과 같은 위치라는 것이다. 미국의 한 남성은 68세까지 사는 동안 무려 4억 3천만 번의 딸꾹질을 했다고 한다. 그 횟수도 놀라웠지만 평생 딸꾹질과 싸우며 그걸 매일매일 기록하고 세웠을 남자의 모습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다.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 아내와 아이들도 있었을까? 갑자기 횡경막이 수축하는 듯 나도 딸꾹질이 나오려고 했다. 나는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 장롱 위에 놓인 노란색 오리발이 보였다.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수영에 미쳐있을 때 산 것이고 라트비아제였다. 동대문 운동장 근처 스포츠용품 가게에 가서 그걸 사면서 지리시간에 배웠던 발틱 삼국을 떠올렸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였던가. 은감이 비슷비슷해서 정확하게 나라 이름이 외워지지 않던 나라들이었다. 나벨의 메이드 인 라트비아라고 찍혀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 의외성에 놀라면서 알지 못할 기대감 같은 것이 살짝 잃었다. 평생 나와 연고를 맺지 않을 것 같던 나라가 아닌가. 이런 뜻하지 않은 조우가 가끔 일말의 기쁨을 만들어냈다. 라트비아제 오리발은 다른 오리발들보다 튼실하고 부피감이 있었으며 널따란 날개는 진노랑 실리콘 재질이었고 발을 꿰는 부분은 검정색 고무였다. 생소한 나라에서 만든 것도 그랬지만 색깔이 우선 마음에 들어 그걸 사기로 결정하며 나는 속으로 조금 웃었다. 발틱 삼국은 당시 산업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이었다. 그런데 라트비아에서 오리발이란 걸 만들어 한국의 서울 그것도 동대문 운동장까지 보낸 걸 보면 오리발 하나는 잘 만드나 보다 생각했다. 실제로 발트에 차가운 물살을 강도 있게 찰 수 있도록 날개가 두껍고 넓었다. 날렵하고 가벼운 일본제에 비하면 순박하고 우직했지만 라트비아는 이미 내 마음을 잠식한 다음이었다. 수영장에 가지고 가서야 그건 바다용이지 실내 수영장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밖으로 갈 시간도 없었고 이미 착용한 터라 그대로 가지게 되었다. 수영을 하면서 대여섯 번 정도는 신었을 것이다. 아슴아슴 잠이 왔다. 오리발이 날아와 내 발에 신기는 느낌이었다. 나는 자동적으로 두 발에 파동을 주었다. 몸이 앞으로 쑥쑥 나아갔다. 발트에 차가운 물살이 온유해지고 어느덧 따뜻해졌다. 은빛 물비늘이 눈부시게 반짝였다. 청해색 바다가 가없이 펼쳐져 있었다. 여수였다. 집집마다 옥상에 노란 물탱크가 놓여있는 눈을 떴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 해에 왜 여수에 가게 되었을까.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던 장면이 떠오른다. 그때는 호남선도 서울역에서 출발했다. 브릴이 달린 하얀 블라우스에 연회색 킬로트 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었던가. 스커트는 매우 짧았다. 가방은 어떤 걸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소지품을 가지고 갔을 테니 꽤 큰 가방을 들었을 것이다. 생전 처음 혼자서 해보는 여행이었다. 지금은 유소년 여자 축구가 세계를 재패하고 그걸 모두들 박수치며 환호하지만 그때만 해도 여자들은 곱고 주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자 나이 마흔을 넘기면 아리따운 여성성이 사라진다고들 여겼다. 여자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런 시절이었다. 나는 새마루의 창가에 앉았다. 흔들흔들 흔들리며 남쪽으로 내려가는 내내 온 산야에 콩가루를 뿌린 듯 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었다. 호남선은 호젓한 맛이 있었다. 속사퍼처럼 국토를 종단해 부산으로 치닫는 경부선과 달리 구부러지고 외지고 조붓했다. 새마루인데도 여러 역들에 자주 서며 시험시험 가는 느낌이었다.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며 갔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다만 식당 칸에 가서 맥주를 마시던 기억은 또렷이 남아있다. 창밖을 내다보도록 배치되어 있는 파 형식의 테이블에 앉아 병맥주를 시켰고 웨이터의 극진한 서비스에 당황했고 여자 혼자 식당 칸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식당 칸에 들어오는 무사람들에게 생경하게 비친다는 것을 등따갑게 느꼈었다. 나는 그날 아마도 음식을 먹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위장에 작동 정지되어 요구르트 한 방울도 넘기지 못하는 며칠을 보낸 뒤끝 지니까 나는 그런 상태로도 잘 견뎠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혹은 여러 달 견뎠다기보다 생존했다는 말이 맞을 텐데 극심한 긴장이 의학적 상식을 넘어 나를 버티게 만들었다. 아무튼 그때 맥주를 시켰던 건 맥주는 물이어서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시간을 끌면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새처럼 마셨으리라. 여수에 내려 어디로 가야 할까 하고 역 앞에 안내판을 들여다보았다. 어쩌자는 작정이 없었다. 나는 심신이 극도로 허한 상태라 무얼 해보자는 의욕 같은 게 전혀 없었다. 그 상태로 거기까지 가서 서 있는 것만도 신기했다. 그럼에도 죽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 전에도 그 뒤에도 나는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하여간 서울에서는 더 견딜 수가 없었고 어딘가로 멀리 떠나자고 결심했는데 그 어디가 왜 하필이면 목포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여수였는지 모르겠다. 나는 여수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 여수에 사는 어느 누구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여수에 가보거나 여수를 지나친 적도 없었고 근처 관광지도 알지 못했으며 여수가 무엇으로 유명한지도 몰랐다. 그런데도 나는 여수행 기차표를 샀고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웠다. 지금도 왜 그랬는지 설명할 도리가 없다. 억지로 이유를 대자면 여수라는 응감이 주는 아름다운 느낌과 서울에서 멀다는 건 바닷가라는 이유 정도일 것이다. 아니다. 알지 못할 애상이 나를 끌어당겼을 것이다. 달빛 빨간 고요한 바다로 오시오. 저 음파를 넘어서 함께 저어가요. 유년기 들었던 언니 오빠들의 노래였다.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며 꿈을 꾸었던 것 같기도 하다. 달빛 비치는 아름다운 바다에 대한 환상 그것이 여수라는 응감과 합치되었고 결국 그날 나를 여수로 이끌었을 것이다. 자라면서 바다가 비린내 나고 거칠게 파도치는 곳이며 사람들이 사투를 버리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어린 시절에 형성된 환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 무의식은 늘 은빛 물비늘을 그리워했으며 그 결과 모처럼의 여행지로 여수를 찍었으리라. 그래서 그날 나는 여수에 도착한 것이다. 우선 숙소를 정해야 했다. 짐을 어딘가에 부려야 여행자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나는 역앞에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궁전장 여관이니 여수 모텔이니 하는 간판들이 수두룩하게 보였다. 나는 혼자서 그런데 들어가서 숙박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어쩐지 좀 불안했다.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었다. 나는 택시를 탔다. 기사에게 제일 큰 호텔이 어디냐고 물었다. 나는 서민이지만 그 여행에서 통크게 돈을 쓰고 가기로 작정하고 간터였다. 생전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옷이나 치장이 아닌데 쓰고 싶었다. 기사가 룸미러로 나를 흘깃 바라보았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여수엔 처음이신가요? 네. 그는 말없이 차를 몰아 언덕을 넘어갔다. 그리고 곧 호텔 앞에 나를 내려주었다. 여수에서 제일 큰 호텔이라고 했다. 건물은 그런데로 위용이 있었다. 들어가면서 보니 무궁화가 다섯 개인지 네 개인지가 붙어있었다. 프런트에서 방 배정을 받고 2층으로 올라갔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내 짐을 들고 앞서서 올라가는 호텔 보이는 안정감 있게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관록도 있어 보였다. 그러나 어디선가 퀴퀴한 곰팡내가 풍겨왔다. 복도의 카펫은 아주 오래된 것이었다. 보이가 방문을 열어주고 짐을 들여놓은 뒤 바다가 보이는 쪽이라고 설명을 하고 내려갔다. 방은 무지하게 컸다. 그런데 그 곰팡내가 여전히 나고 있었다. 나는 방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침대는 컸고 겉 커버가 씌어져 있었지만 역시 오래된 것이었다. 방안 가득 깔린 회색빛 카페 또한 굉장히 낡아 있었다. 이 건물은 아마 일제시대 때 지어졌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무궁화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달았는지 모르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고 영업을 해서는 안될 단계였다. 나는 침대 커버를 벗기고 시트 안에 들어가 누워보았다. 욕실에도 들어가보고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도저히 이 방에서는 잘 수 없으리라는 판단이 섰다. 나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방을 바꾸어 바꾸어 달라고 했다. 번거로운 과정 끝에 바꾸었는데도 비슷한 상태여서 또다시 바꾸어 달라고 했다. 세 번째 방도 별다르지 않았다. 나는 포기하고 그냥 그 방에서 묻기로 했다. 짐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갔다. 오후였고 아직 저녁 식사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오동도로 가자고 했다. 아까 역 안내판에서 오동도라는 섬을 보았던 것이다. 수천 년 된 동백나무가 우거진 그 섬이 이 도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광 명소인 것 같았다. 나는 시간이 늦어 섬에는 들어가지 못할 줄 알았다. 그저 선착장 까지만 갔다가 배 시간을 알아보고 시내로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오동도가 섬이 아니라고 했다. 다리가 놓여 있어 그 택시로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저녁 늦게라도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대바람에 오동도까지 들어갔다. 동백숲으로 오르는 초입에 사진사가 서있었다. 나는 그에게 사진을 한 장 찍었다. 폴라로이드 사진이어서 그 자리에서 현상에 내게 주었다. 내가 이 여행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기차에 오를 때 옷차림을 기억한 건 이 사진 때문이다. 석양을 배경으로 한 그 사진에는 연해색 짧은 퀴로트 스커트와 프릴이 달린 흰 블라우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애잔한 빛을 띄고 들어가 있었다.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그 폴라로이드 사진은 점점 색이 바래 지금은 거의 백지처럼 되어버렸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시절을 담고 있는 사진이어서 그 특이한 여행을 생각할 때마다 꺼내보고 또 꺼내보아 지금은 내 머릿속으로 모습이 옮아와 있지만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더 이상 숲을 거닐 수 없게 되자 숲을 내려왔다. 나는 비로소 밤바다와 마주 보았다. 그것은 천년무근 한처럼 다리 아래서 검게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다리를 건너 무트로 돌아왔다. 호텔을 지나 번화 가러 가서 한정식 집에 들어갔던 것 같다. 역시 전라도는 음식이 맛있다는 생각을 했다. 제대로 식사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씩 조금씩 조심해서 먹었을 것이다. 호텔로 올라가서 샤워를 했다. 수금기 때문에 머리카리며 피부가 끈끈해져 있어서 그냥은 있을 수 없었다. 속옷까지 빨아널고 막 자리에 누워서 자려고 할 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일까 알 수 없었다. 이 낯선 고장에서 나를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더구나 내가 여수에 왔고 이 호텔에 묵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나는 좋지 않은 일들을 떠올렸다. 이 세상에는 흉악스러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다. 길에서 조폭이나 사기꾼이 나를 따라왔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보아하니 타지에서 온 여행객이 분명하고 혼자 온 것 같고 또 여자인이 미행했다면 이 호텔에 묵는 것을 대번에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기에 충분했다. 나는 나 자체로서 범행 동기였다. 나는 문이 굳게 잠겨있는지 확인했다. 긴장하며 받게 되고 누구냐고 물었다. 지배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지배인이 왜 나한테 찾아온단 말인가. 전화도 인터폰도 다 놔두고 직접 이상했다. 용건이 있다면 아랫사람을 시켰을 것이다. 나는 볼벤 소리로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숙박료를 깎아주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나는 숙박을 결정한 이래 숙박료가 너무 비싸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무궁화 개수에 비해 턱없이 키키한 호텔이었다. 그런데도 요금은 무궁화 개수를 근거로 받았던 것이다. 숙박료는 냈는데요.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가 내 숙박료를 번잡하게 설명하며 20%를 디스카운트 해주겠다고 말했다. 제시하는 액수가 정확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성큼 그가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이미 자려고 누웠던 터라 바깥사람을 맞을만한 차림이 아니었다. 변고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속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계산서와 볼펜을 든 채 화장실 문을 열었고 거기에 빨아 너른 내 속옷을 눈으로 점점이 훑었고 그러고는 방 안을 여기저기 샅샅이 천장까지 구석구석 둘러보았다. 또 내 몸을 위아래로 쳐다보고 표정도 살폈다. 그는 진짜 지배인이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방을 세 번 바꾸셨다구요? 방 바꾼 걸 따져묻는 것 같았다. 네 너무 곰팡내가 나서요.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방은 괜찮으세요? 그의 어저가 부드러워졌다. 그 방들보다는요. 나는 이 방도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낡은 호텔이지만 어차피 크고 번듯하고 위험은 덜하니까. 20%쯤 깎아주면 덜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내 앞에서 계산서를 다시 작성했다. 그러고는 준비해온 차액과 함께 내게 주었다. 편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하고 그가 돌아갔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있었다. 이 상황이 얼른 이해되지 않았다. 어째서 지배인이 오밤중에 손님의 방을 방문해서 호텔비를 일부러 깎아주고 방을 훑어보고 간단 말인가. 내일 카운터에서 다시 계산하라고 하거나 차액을 받아가라 하면 될 것을. 직접 돈까지 가지고 와서 내주는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또 더 받는다면 모를까 깎아주는 일을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줄 리가 없었다. 지배인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가. 한참 만에야 나는 답을 찾아냈다. 화장실에 빨한 어른 내 속옷을 보고 어딘가 안심하는 빛을 띠던 표정. 거기에 답이 있었다. 방을 샅샅이 둘러보고 천장까지 구석구석 확인하던 것. 뇌 위아래를 훑어보던 것. 거기엔 남자로서 여자에 대한 호기심 같은 건 없었다. 그는 우려하는 빛이었고 사적이라기보다는 사무적이었다. 나는 알아차렸다. 그는 오후에 출근해 내 숙박 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이다. 도시 여자가 혼자 여행을 왔으며 방을 세 번이나 바꾸었다는 사실을 정식 보고가 아니었더라도 직원에게 들었을 것이다. 그는 내가 자살하러 온 게 아닌지 의심한 것 같았다. 깨끗한 방에서 마지막을 맞으려고 방을 여러 번 바꿨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랐다. 여자니까 죽음 앞에서도 모양새를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병고를 막으려고 깎아질 필요가 없는 숙박비를 핑계삼아 내 방에 직접 들어와 봤던 것이다. 속옷 등을 빨아 너른 것 하며 천정에 목매달 줄이 없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방한 분위기 졸린 내 안색 등을 살펴보고 의심을 거두고 돌아간 것 같았다. 나는 풋풋 웃었다. 세상의 의식이 그 정도이던 시절이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나는 오동도에 갔다. 달리 갈 만한 곳이 없었다. 돌산 대교를 건너가서 공원 위에 올라가 돌산 섬 일대와 남해를 바라보기도 했다. 방죽포 해수욕장은 여름도 아닐 뿐더러 나같은 여행객에게는 소용없는 곳이었고 해도지를 구경한다는 향일함에도 가고 싶지 않았다. 애써 무엇을 구경하거나 시도할 만한 기력이 내게는 없었다. 그냥 매일 한 번씩 오동도로 건너가 동백숲을 거닐었다. 시퍼런 바다를 배경으로 이런저런 자태로 몸을 꾸고 있는 수천연생 동백나무들을 바라보며 어머니 생각을 했다. 어머니가 어려서 살던 집에는 앞들의 동백나무가 수백그루 서있었다고 한다. 그중에 한 나무에 어린 어머니는 매일 올라가서 꽃을 따 꿀을 빨아먹으며 놀았던다. 어머니는 스물한 살에 결혼해 그 집을 떠나왔고 다시는 가보지 못했다. 역사의 소용돌이가 어머니의 친정을 통째로 집어삼켜버린 것이다. 60여 년이 지난 뒤 무슨 일이 생겨서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 마을에 가보았다. 60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의 소녀적 친구 한 명이 어머니를 알아보았다. 두 사람은 마치 어린애들처럼 두 손을 맞잡고 모든 발을 뛰며 기뻐했다. 두 사람 다 팔순이 넘어 체격이 줄어들어 있었고 허리도 많이 굽었지만 마음만은 어린아이들과 똑같았다. 새집들이 많이 생기고 마을이 변해버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어머니가 친구에게 말했다. 친구는 어머니의 옛집이 아직 그대로 있다고 알려주었다. 어머니와 나는 그 집을 찾아가서 안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4월 초였는데 수백평의 앞들에 동백꽃이 빨갛게 피어있었다. 장관이었다. 그렇게 다닥다닥 탐스럽게 많이 피어있는 동백꽃을 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 더 장관인 것은 피어있는 꽃들보다 떨어져 내린 꽃송이들이었다. 동백나무가 심겨진 뜨락 전체가 떨어져 쌓인 꽃송이들로 새빨간 카펫이 되어 있었다. 얼마나 많이 동백꽃이 피고 지고 또 피고 져서 떨어져 쌓이면 그렇게 되는 것일까. 나는 푹신푹신한 카펫을 밟으며 거닐었다. 그러다가 발밑을 파보았다. 쌓인 꽃들의 두께가 한 뼘이 넘었다. 아랫부분으로 내려갈수록 꽃잎들은 시든 채 검자주색으로 잠들어 있었다. 수백평의 앞들이 빈틈없이 두툼한 카펫이 되어 있는 상태가 신기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자기의 어린 시절을 도도하게 자랑했는지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자기가 매일 올라가서 놀던 사랑채 바로 앞에 동백나무가 아직까지 조금도 자라지 않았다고 의아스러워 했다. 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연신 쓰다듬고 있는 나무 밑가지 위가 반들반들 했다. 그 부분은 안기 좋게 평평했는데 어머니는 거기에 올라앉아 다리를 흔들며 약과도 먹고 떡도 먹고 동백꽃이 필 때는 꽃을 따서 꿀을 빨아먹고 탁 던지곤 했다고 한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시절의 가족들이 그리운가 보았다. 이 집 아이들도 여기 올라가서 노나보네. 지금까지 이렇게 반질반질한 걸 보면 나는 딴소리로 어머니의 주위를 돌렸다. 그러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어쩜 60년 동안 나무가 하나도 자라지 않았을까. 동백나무는 3000년을 산다니까 60년 정도로는 표도 안 나는 모양이지. 그때 바깥주인이 경운기를 타고 돌아왔다. 우리는 대문으로 가서 그에게 인사했다. 아주 옛날에 이 집에 살던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체를 허물고 대신 대문이 이쪽으로 왔네요. 어머니가 맞춤하게 인사를 했다. 네. 그래서 들어오는 방향이 달라졌지요. 본체는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네요. 기와도 그대로고. 언제 이 집에 사셨어요? 몇 년도 쯤에? 글쎄 몇 년도 일까?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대답했다. 아주 오래됐어요. 어머니가 1914년 생이시니까 그때부터 1934년 이나 35년 까지 사신 것 같아요. 스물 하나에 결혼해서 떠나셨으니까 이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어요? 이 집에서?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꼬부랭 노인이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니 집의 역사가 달리 보이는 모양이었다. 저희는 이사온 지 한 20년 되었어요. 60년대에 왔으니까요. 우리가 왔을 때 사랑채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집은 좀 헐었지만 우리가 수리를 했지요. 사랑채 헐고 마구 깐짓고 네 네 네 네 우리가 대답하면서도 자꾸 동백 숲 쪽으로 눈길을 주자 그가 말했다. 제일 큰 동백나무를 몇 그루 캐내어 팔았어요. 동백이 위쪽 지방에서도 자라는지 나무장수들이 사러 다녀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아닌 게 아니라 커다란 구덩이가 몇 군데 파여있었다. 동백나무가 뽑혀나간 그 자리를 어머니는 아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한 공간에서 한 집에서 시간을 달리해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날 어머니와 집주인은 더없이 우호적인 분위기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어머니하고의 여행 추억은 그때 뿐이었다. 어머니는 그 뒤로 허리병이 더 도져 누워계신 날이 많았고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어졌다. 그렇게 몇 년간 고초를 겪으시다가 돌아가셨다. 오동도의 동백나무들은 어머니의 이웃집에 있는 것들보다 더 오래된 것들이었다. 이것들도 지난 사월에 꽃을 많이 피었을까 상상해보았다. 떨어져 내린 꽃잎들로 빨간 카펫이 깔렸었을까. 사흘째 되는 날 동백숲에서 내려와 다리를 건너는데 모터보트가 시원스럽게 물을 가르며 지나갔다. 여행 온 듯한 가족이 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끼리끼리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모토보트 선착장으로 내려갔다. 모토보트는 인원수가 차야 출발하는 모양이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으로는 곤란하다고 했다. 일행이 적은 사람들은 다른 팀과 함께 합석해 탔다. 나는 기다렸다. 한 대가 떠나고 바다 가운데에서 또 한 대가 속도를 줄이며 선착장으로 다가와서는 기다리던 사람들을 태우고 떠났다. 나는 더 기다렸다. 대기하는 사람들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렸다. 다행히도 손님이 더 오지 않았다. 보트가 와서 멈춰 섰을 때 나는 말했다. 혼자 타겠다고. 혼자 타면 요금이 비싸다고 기사가 말했다. 그래도 혼자 타겠다고 했다. 나는 기사의 도움으로 모토보트에 올랐다. 보트가 출발했다. 가까운 바다를 워밍업으로 한 바퀴 돈 뒤 모토보트는 바다 가운데로 나아갔다. 속도가 나기 시작했고 물보라가 사정없이 튀었다. 기사가 신이 나서 나를 운전대 세우고 자기가 뒤에서 앉듯이 운전대를 겹쳐잡았다. 엄청난 속도로 보트가 날아갔다. 이리로 날고 저리로 날고 이리 기울었다가 저리로 기울었다.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 와중에도 기사가 자기 선글라스를 벗어 내 눈에 씌워주었다. 흘러내리자 다시 올려 씌워주었다. 보트의 속도 때문에 나는 그러지 마라 어쩌라 표현을 할 수 없었다. 염려와는 달리 기사에게서는 끈끈한 기운이 전해져오지 않았다. 먼 바다를 두 바퀴나 더 돈 뒤 모토버트는 속도를 줄이며 가까운 바다로 돌아왔다. 속도가 더 줄었을 때 나는 안경을 벗어 기사에게 주었다. 그때 나는 보았다. 그의 얼굴이 얽은 것을. 그는 어릴 때 천연두를 앓은 소위 곰보였다. 검게 그으른 얼굴은 건조했으며 몸은 영양 공급을 못 받은 식물처럼 야위어 있었다. 그는 주어진 일을 그저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았고 욕심 이라곤 없어 보였다. 마음이 짠했다.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해보았을까 결혼은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하이힐을 신은 도시 여자를 모터보트에 홀로 태웠을 때 잠깐 데이트하는 착각에 젖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를 연민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연민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여자가 어디서 상처받고 속상해 여기로 왔구나. 위로해 주고 싶어서 운전대에 세우고 선글라스를 씌워줬는지도 보트를 내리면서 나는 그의 호의가 순수했다는 것을 느꼈다. 돌산교를 건너 공원으로 올라갔다. 나의 일관은 바보처럼 매일 동백섬에 갔다가 돌산공원에 갔다가 여수항과 옆 근처를 배회하는 것 뿐이었다. 나는 그냥 그렇게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내 목적은 오직 서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다리 근처에서 번데기나 문어포를 파는 아주머니들과 나는 어느덧 눈으로 친해져 있었다. 특별히 인사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아침이면 다리를 건너가고 또 오후면 건너오고 하는 동안 그이들은 그이들대로 나를 눈여겨보고 나는 나대로 그녀들을 마음에 담았다. 아주머니들은 나를 보고 저 여자가 멀리서 혼자 여행 왔구나 여러 날 묵내 했을 것이고 나는 아주머니들에게는 남편이 있나 아이들은 몇 살일까 하루에 얼마를 벌까 짐작하곤 했다. 공원에서 내려와 유람선 선착장으로 내려갔다. 유람선은 타보지 않았지만 매표소 부근으로는 여러 번 지나다닌 적이 있었다. 매표소 부근에서 노닥거리던 남자들이 나를 바라보며 키들키들 웃었다. 저희들끼리 의미 있는 눈짓을 주고받는 게 느껴졌다. 유람선 회사의 바깥 직원들이었다. 저 여자도 지나간다 하는 뜻이었다. 여수에 머문지 사나흘쯤 되자 내 동선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았다. 길가의 장수들이나 동백선 부근의 음식점 주인과 종업원들 공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진사 청소부 모토보트장의 사람들 유람선 회사의 사람들까지 나를 알아보며 보일 듯 말 듯 얼굴 근육을 움직였다. 여수는 확실히 서울에 비하면 작은 도시였다. 나라는 존재의 이름과 이력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실체와 혼자 여행왔다는 사실 모토보트를 혼자 탔다는 것 뭔가 사연이 있는 듯 하다는 느낌이 신기한 정보로 떠다니는 것 같았다. 나는 매표사 앞으로 걸어갔다. 유람선은 40분쯤 후에 떠나는 걸로 적혀있었다. 나는 표를 한 장 샀다. 내가 그늘에 앉아 기다리고 있을 때 젊은 직원이 다가와서 불쑥 자판기 커피를 내밀고 갔다. 나는 그들의 키들거림이 야유가 아니라 우호적인 관심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낯선 이방인에 대한 호의를 그들 나름대로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나 보았다. 커피의 맛은 구수했고 먼 나라에서 온 향내가 났다. 나는 에티오피아나 자메이카에서 커피를 땄을 손길을 생각했다. 출렁이는 바닷물을 바라보며 자판기 커피를 한 모금 한 모금 흘려넘겼다. 사람들은 참으로 넓게 이어져 있었다. 유람선이 들어왔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나서 줄을 섰다. 나도 줄 끝에 섰다. 유람선과 부드 사이에 널 판자에 서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유람선으로 밀어놨던 청년이 나를 보고 씽끗 웃었다. 아까 커피를 갖다 주었던 청년이었다. 잘 마셨어요. 아, 네. 그는 내 손을 더욱 꽉 잡아 안전하게 유람선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얘기 잘해놓았어요. 하고 말했다. 네?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뒷사람들에 밀려 배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배 안에 있던 다른 청년이 나한테 눈짓을 주며 따라오라는 신용을 했다. 아까 그 청년 옆에 있었던 역시 유람선 회사 직원 이었다. 나는 영문도 모르고 그를 따라갔다. 그는 나를 배 앞쪽으로 데리고 가 선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게 했다. 하얀 정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다. 선장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다. 얼굴이 넓적했고 사람 좋아 보였다. 아 네. 나도 같이 꾸박 인사를 하며 악수를 받았다. 여기 앉으십시오. 그가 권하는 의자에 앉아 주위를 살펴보았다. 선장실은 환하고 넓었다. 무대 비슷하게 특히 옆으로 길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배의 선장실이라는 델 들어가 본 것이다. 내가 앉은 의자는 선장실 가운데 단상처럼 설치된 키 잡는 곳 바로 옆 이었다. 이들은 이미 나에 대해 자기들끼리 다 얘기를 나눈 것 같았고 특별히 잘 구경시켜주자고 의논한 것 같았다. 놀라웠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배가 출발했다. 선장은 천천히 키를 움직이면서 안내방송을 하고 사이사이 새로운 경치가 나타날 때마다 나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이리 와서 이렇게 보라 하기도 하고 배가 흔들릴 테니 다시 앉으라고도 했다. 움직이는 경치를 배 안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며 가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나는 선장실에서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오동도와 여수항 돌산도 일대를 해상 구경 했다. 선장실을 나오면서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배를 내릴 때 커피를 갖다 주었던 청년이 손을 꽉 잡아 육지로 옮겨주며 절친한 사이처럼 웃었다. 그들과 나는 정서적으로 한 동아리가 되어 있었다. 지금도 그들의 호의가 따사롭게 떠오르곤 한다. 여러 날 되자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퍼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든든했다. 나는 저녁에도 외출하고 밤바다에도 나가보았다. 밤에도 바다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더러 횟집 근처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기도 했다.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화해를 시켰다. 바다 바다 가운데로 길게 뻗어나간 방파제로 나갔다. 그 끝에 서서 검은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철썩 철썩 철으르 바다는 살아있는 검은 생물처럼 꿈틀댔다. 내 뒤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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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가족들 아베 그족들 소년들 나는 그들을 돌아보곤 하다가 방파제 중간쯤에 괨돌 끝에 내려가 앉은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바다를 향한 채 완강하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이들이 까르륵 떼며 뛰어가고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을 소리쳐 부르고 소년들이 툭닥거리며 지나가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자기 자신에 함몰되어 있는 게 분명했다. 사선으로 바다쪽 갬돌 끝에도 다른 남자가 하나 앉아있었다. 그도 등이 완강해 보였는데 그의 옆에는 영업사원들이 들고 다니는 각진 서류 가방과 맥주 캔이 놓여있었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비교해 쳐다보았다. 먼저 본 남자의 손에는 자세히 보니 작은 종이컵이 들려있었다. 앞에 소주병이 놓여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을 터인 바다를 언제까지나 무한정 바라보고 있었다. 둘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두 사람 다 세상을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째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까. 사람들을 세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째서 이쪽에 등을 대고 물을 바라보나 바다가 우리의 근원이어서 일까 저들은 생명의 시원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세상과 사람들의 다쳐서 어찌할 수 없을 때 나 또한 바다로 왔나 철썩 철썩 철으르 철으르 바다는 심없이 출렁거렸다. 돌아올 때는 비행기를 탔다. 시간이 제법 흘렀고 나는 내 자리로 환원해야 했다. 여수역으로 가니 새마루의 표가 이미 매진되어 있었다. 아침 차는 서울로 볼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 때문에 늘 그렇다고 했다. 나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자고 했다. 어떤 남자가 쫓아오며 공항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그도 새마루를 타러 왔다가 낭패를 본 모양이었다. 나는 같이 타고 가기로 했다. 그가 앞자리에 탔다. 택시가 출발했다. 시내를 벗어나자 진초록의 산야가 이어졌다. 피었다 진 흔적은 남아있었지만 어느새 밤꽃은 거의 사그라져 있었다. 차가 속력을 냈다. 구불구불 한참 달리다 보니 운전기사 쪽으로 비스듬히 밀려나온 가방이 어딘지 낯익었다. 어제 방파제에서 본 그 가방 같았다. 남자의 몸집이 그렇다는 걸 말해주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맥주를 마시던 남자였다. 9시 30분 여수공항발 보잉 737기에 올랐다. 나란히 표를 샀으므로 우리는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기내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돈되었을 때 나는 그를 슬쩍 쳐다보았다. 수염이 꺼칠했다. 어제 방파제에서 맥주 마셨죠? 그는 깜짝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잠시 눈동자가 꿈꾸는 듯 무언가를 터듬었다. 그러더니 예 아 어 하고 대답했다. 바다를 그렇게 바라보며 술을 마시면 뭐가 좀 나아지나요? 나는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를 이었다. 예 어 그는 똑같이 대답하며 자기도 멋쩍게 웃었다. 우리는 더러더러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는 회사원이었다. 대기업이나 그의 준하는 회사 같았다. 회사가 여의도에 있다고 했다. 나이는 서른쯤 아니 그보다 어리거나 많은지도 몰랐다. 나는 남자 나이를 늘 헷갈려 하니까. 하여간 얘기는 통하지 않았다. 그는 시골 가서 농사나 짓고 싶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고 혼잣말처럼 더듬가렸다. 얘기 도중 지방대학 나온 놈 이라는 말을 자조적으로 세 번이나 섞었다. 나는 그가 아마도 서울 여의도의 회사에서 울타리를 제대로 치지 못한 모양 이라고 생각했다. 비행기가 구름 사이로 높이 날고 있었다. 그는 무슨 이야기인가를 자꾸 하려 했다. 모처럼 신원을 알 수 없는 몰라도 되는 누이 같은 상대를 만나 아무 얘기나 지껄이고 싶은 모양 이었다. 그러나 말소리도 분명치 않고 하려는 얘기의 핵심도 명확하지 않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비행기의 소음도 방해를 했고 더 이상 얼굴을 맡을 수 없는 사이여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나는 건성으로 알아들은 척 했다. 어느 순간 하술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 나는 깜짝 놀라 의자 등받이를 앞으로 끌어당기며 물었다. 하술이에 사세요? 네. 집이 하술이에요. 2003년에 서울로 편입된 그 하술이 말이에요. 언제부터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요. 지방대학 나오셨다면서요? 네. 아버지를 따라가 지방에서 학교를 다녔지만요. 할머니는 쭉 하술이에 계셨거든요. 아니 지금도 집이 하술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어때서요? 아니요. 제가 하술이에서 학교를 다녀서요. 하술이에서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우리는 손뼉이라도 마주칠 듯 서로 눈을 빛내며 바라보았다. 네. 여학교를요. 중고등학교 6년간이나요? 그럼 제2여고 말인가요? 네. 바로 그 학교요. 어. 내가 바로 그 학교 길 건네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하술이라는 공통분모로 깨워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내가 여고 시험을 칠 때 그는 목돌미가 새까만 조무라기 모습으로 제2여고 교문에 달라붙어 있던 엿을 떼어먹었고 내가 그 학교를 졸업할 때 그는 건너편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며 내가 첫 아이를 낳아 하술이 친정에 갔을 때 그는 하술이 중앙공원 안에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쳤다는 게 드러났다. 너무나 반가웠다. 피가 뜨겁게 온몸으로 돌았다. 특히 첫 아이를 낳고 하술이에 갔을 때가 목맬듯 떠올랐다. 첫 아이를 낳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남편은 다른 사랑에 빠져있었고 당시 나는 아이를 안고 공원에 나가 견딜 수 없는 심정을 달래곤 했다. 훗날 그가 자기 존재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여정이 평생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갔지만 그 즈음이 여름방학 때였을까 갓난아기를 아는 채 동물 우리를 돌아가 너라면 커다란 히말라야 시더 나무들 아래 테니스 장이 있었다. 그 안에서 테니스 치는 사람들을 우드커니 바라보기도 했었다. 물론 그 중에 고등학생이 있는 줄은 몰랐지만 따지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 무렵 그가 그 테니스 장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내가 너무도 불행할 때 그가 내 근방에 있었다는 사실이 뜨거운 감격으로 다가왔다. 가슴이 마구 뛰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어느 한때 가까운 곳에서 숨쉬었고 혹은 그 무렵 여러 번 스쳤을지도 몰랐다.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공간에 갇혀있었다는 느낌이 그와 나를 친밀하게 해주었다.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싶다던 그의 불분명한 말이 갑자기 이해되어왔다. 하수리에서 태어나 지방대학을 나와 서울 여의도의 대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법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했다. 사람에게는 이해자가 필요했다. 나는 그것을 절실히 느꼈다.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내 입장을 내 상황을 아니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애써 공통점들을 발견하려 하고 소통하려 몸부림치는 모양이었다. 나도 지금 그에게 공연이 하수리의 버스정류장이며 극장 삼거리 당구장 주인 얘기를 하고 제이어구 앞에 빙수집과 도랑 얘기를 하고 그 앞 골목에는 지구멍이 남쪽에서 북서쪽으로 나있었다는 것까지 깨 맞추며 통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사방에서 팔벌린 사람들의 몸짓이 보였다. 여기저기서 소통하려고 애쓰는 허우적거리는 팔들이 보였다. 사람의 외로움은 정녕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타인과 소통할 수 없어서 타인에게서 자신을 납득받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었다. 왜 학연이며 지연이며 혈연이 질기게 사람들 사이를 누비는지 왜 사람들이 그도록 눈꽃만한 공통점이라도 찾으려고 애쓰는지 왜 끼리끼리 울타리를 짓는지 알 것 같았다. 연해색 킬로트 스커트와 흰 블라우스 감색 하이힐의 촉감이 되살아난다. 나는 그 여행 내내 블라우스를 빨아입으며 그 차림으로 다녔다. 오래 신어 젖은 오징어처럼 부드러워진 구두긴 했지만 운동화를 사신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다녔다. 하이힐을 신고 백두산에 오른 사람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집집마다 옥상에 노란 물탱크가 있던 도시 여수 그곳에서의 우연한 만남들 통성명도 하지 않은 스치듯 후위를 베풀어준 사람들 그들을 통해 나는 따뜻함과 용기를 얻었다. 그 여행 이후로 다시 서울 생활을 꾸려갈 수 있었으니까 바닷가나 섬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도 바뀌었다. 어려서 우리 집에는 강단이라는 이름에 일하는 아이가 있었다. 집안이 어려워 진도인지 완도인지 해서 아름아름 우리 집에 온 아이였다. 청소도 하고 부엌일도 거들고 심부름도 하곤 했는데 어쩌다 부화가 나면 도무지 말을 안 듣고 고개를 사시보도로 든 채 한나절이나 뻗대었다. 절대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았다. 정말 우스웠다. 어른들의 말도 언니 오빠들의 말도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았다.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바닷가 사람들이나 섬 사람들은 아주 다르단다. 그들은 매일매일 무섭게 출렁이는 파도와 싸우면서 살거든. 아침에 아버지가 배를 타고 고기잡으로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대로 제사를 지내야 해. 얼마나 기막힌 일이니. 그런 걸 노상 보고 잘하기 때문에 속이 돌처럼 단단해. 너희들은 절대 강단위를 상대하거나 이길 수 없어. 우리 식구 모두 말이야. 그러니 가만 나도 저 혼자 풀리게. 그 뒤로 나는 바다를 무섭고 강한 이미지로 각인해 왔다.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도 바다는 검푸른색으로 칠했다. 그러나 여수에 다녀온 뒤로 바다는 많이 부드러워졌다. 달빛 밝은 고요한 바다로 오시오. 저 음파를 넘어서 함께 저어가요. 다시 어린 시절에 은빛 파도가 부서지기 시작했다. 잔잔한 호수에 바람 없고 사공의 노솔이 그윽한데 훗날 태국의 산호섬에 가보고 바다가 이렇게 예쁜 에메랄드 빛일 수도 있구나 감탄한 적이 있다. 내 마음속의 여수는 어느덧 에메랄드 빛이 되었다. 새롭게 다시 떠올릴 때마다 물의 울컥함 물의 부드러움이 감이 되곤 한다. 나는 일어나서 장롱의 노란색 우리발을 꺼냈다. 베란다로 가지고 나가서 먼지를 털었다. 걸레를 빨아 안팎으로 깨끗이 닦은 다음 양말을 찾아신고 우리발을 신었다. 물속에서 우리발을 신고 유용할 때 마찰 때문에 발에 물집이 생겨 늘 양말을 신고 우리발을 신었었다. 우리발을 신은 채 거실을 거닐어 보았다. 발앞으로 길게 뻗어나간 물갈기 때문에 잘 걸어지지 않았다. 뒷걸음질을 해보았다. 물살이 스르르 내 앞으로 빠져나갔다. 나는 출렁출렁 바닷물 속에 떠있었다. 소파로 가서 누웠다. TV를 틀었다. 손으로는 TV를 틀었지만 발을 까닭거려 발길질을 했다. 안개 속에 푸른 대양을 나는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다 또 것 pitches 달 을 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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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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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